벌써요?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. 김지우 씨. 네. 김지우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. 이렇게 여유 있게. 여유 있게.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얘기야. 진짜로. 저희가 약간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. 저도 예전에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 일이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. 저기 장흥남 씨 얘기죠. 왜 그래요. 대박났어. 송들이 닦아도 대박났어 지금. 정말 재밌었는데.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고. 걱정되나봐.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 연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.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. 했나요. 아니 너나 잘해요. 아니 너나 잘해요. 어떻게 해요. 그러니까 한참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. 저 사람이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. 아니 우리 욕심네. 예능에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.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. 제가 약간. 어 연비 공부 좀 해. 제빨. 뭐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. 봉태규 씨한테 조언해 줄 건 없어. 네.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.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.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. 아니 진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어우 마르셔서. 안 찐해 지금? 안 찐해 지금? 안 찐해 지금? 안 찐해. 안 찐한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야. 객관적인. 어 근데 기사 맨날 나는데? 뭐라고요? 영광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? 내가 봤을 때 김지훈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김지훈 씨 검색해봤거든요. 전혀 없던데요 그런 거? 아니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. 땀 흘리는 거예요. 나 지금 웃어. 뭔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?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. 분위기도 되게. 근데 왜? 이게 왜냐면 다만 열정과 저의 어떤 이 의지를 담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맘이 나네요.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. 본격 카드라 토크쇼. 풍문으로 들었어. 바로 시작해보죠. 자 풍문으로 들었어. 먼저 자진 신고 받습니다. 뭐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. 아 저 저는 그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막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 그리고 장영남 이혼 장영남 재혼이 뜨는 거예요. 아 연관 검색어 다? 네 세 개가 결혼을 할 때. 한 번 갔다 왔다는 얘기네요. 그런 풍문이 있네.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. 나중에 왜 이런 게 뜨지? 생각해볼까요?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혹시 이게 재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?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이는데 또 신경 쓰이는 건 저희 시댁 어른들이 아무래도. 저희 어머니가 가끔 컴퓨터를 하시거든요. 혹시 어머니가 보시면 어떡하지? 혹시 시댁 식구들이 보고 뭔가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?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얘기를 해봤는데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재혼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.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 그래 그러더라 이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. 알고 계셨군요. 어머니는 이미 보신 거예요. 어 그래 그게 그런 게 있더라? 왜 그랬지? 궁금했구나. 그래서 그게 아마 이래서 이래서 그런 거 같아요.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부흥화됐었다고. 제 신경이 쓰여서 먼저 얘기를 했군요. 네. 제가 알기로 장영남 씨가 시댁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시대요. 큰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 며느리입니다. 아마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하실 거예요. 네. 호칭은 어떻게 해요?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주버님이라고 그래요. 제가. 그리고 동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은 쉽게 안 놓으시더라고요. 뭐 이렇게 하셨어요? 이렇게. 조심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. 수많은 풍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풍문. 네.